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공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세상이 공평하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극빈층으로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요. 뭔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다는 거죠. 재능을 주고. 그게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도 많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장수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요. 반드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붙게 돼 있어요. 뭐 숨겨놓은 그런 첩이 있다던가 물론 내연녀가 있다거나 특히 결혼한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했으면은 여러 명의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는 만 중에 하나 천 중에 하나 그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도 많이 봐왔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색 안하고 막 그래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 자신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대신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복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하나가 지금 계속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명석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거나 태어나가지 그런 부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타고나가지고 그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걸 알면요. 여러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고 살면요. 진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살면서 삶은 불공평해. 정말 여름 되면 어떤 집안은 저렇게 해외여행도 가고 여유 있게 살고 삶도 윤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요. 내면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어 중에 그게 있잖아요. 세홍지마. 세홍지마 아시죠? 사자성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까지 세홍지마는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세홍지마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주변에서 또 책을 보다가 여러 번 보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야 진짜 세홍지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야 더 자세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깨닫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올 예정이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좋은 일을 여러분들만 혼자서 그렇게 갖지 마시고요. 그거를 나누세요. 그거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주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쁜 일도 이제 슬픔도 같이 위로를 해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불병 불만이 있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 불공평에 저 사람은 연봉이 몇 억이 되는데 나는 최저시급밖에 안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은 좀 잘 안 드리는데 세상은 공평합니다. 지금 뭐 당장 힘들다고 그거를 힘듦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늘이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복 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주고서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줍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저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저기 지금 힘들다고 상심할 필요도 없고 궁하면 통합니다. 궁하면 통하고 방책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지금 주어진 그런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시면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은 그거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